정보를 찾으러, 정보를 찾으러 트레이저! 나 요즘 바빠 라며 단답만 했던 나였던 거야 맘이 갑갑해서 조금 답답해서 괜찮은다면 좋겠지만 숨겼던 거야 얼마나 보고 봤는지 너는 모를 거야 말은 안 해도 매일 보고 싶어서 말도 안 해 내가 왜 이래 예전 같지 않아, Mayday 밖을 걸어볼까 하다 네 생각이 나 너도 같은 생각일까 하면 또 잠이 안 와 미안한 마음이 또 없으니까 기운이 없고 힘이 풀릴 때 밥을 먹어도 배가 고플 때 너가 없을 땐 난 그래 There's no other reason 불이 꺼지고 막이 내릴 때 집에 가서 잠을 전할 때 익숙해진 외로움과 나의 하루를 나의 하루를 위로해줄래 내 품에 기대 힘든 일도 힘든 일도 어떤 일로 그렇게 내일도 난 찾아갈게 필요해줄래 내 품에 기대 힘든 일도 어떤 일로 그렇게 내일도 난 찾아갈게 Every day 마저는 아직 어리숙해 서툴고 낯설기만 한데 용기를 낼게 너에게 Could you be the one My one and only love you 어두워서 떠는 삶에 의미를 줘 너를 원해 어디에 있어 뭐를 하려던 서로 사랑할 수밖에 어떤 말들로도 부족해 So I go next to you 그렇게 넌 안아줄 거야 걱정 말고 wait Oh 기운이 없고 힘이 풀릴 때 밥을 먹어도 배가 고플 때 너가 없을 땐 난 그래 There's no other reason 불이 꺼지고 음악이 내릴 때 집에 가서 잠을 정할 때 익숙해진 외로움과 나의 하루를 너의 하루는 어떤지 외롭지는 않은지 나는 궁금해 매일 생각해 수많은 울음과 할마는 많지만 Yeah 조심스레 다가갈게 서로 지치지 않게 우리 약속해 잊지 않기로 해 쉽진 않겠지만 Oh Oh 위로해줄래 내 꿈에 기대 힘든 일도 어떤 일로 그렇게 내일도 날 찾아갈게 위로해줄래 내 꿈에 기대 힘든 일도 어떤 일로 그렇게 내일도 날 찾아갈게 Every day 트레저 메이커 트레저 메이커 트레저 메이커 수고하여 고마워 고마워 하나 둘 셋 트레저 하나 둘 셋 트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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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TM 우리가 왔어 트레저 왔어 뭐예요? 제가 왔어요 오늘 저거예요 저 종이다 트레저 비상이거든요 트레저 비상 나왔다 우와 벌써? 어? 야 내 생일이야? 아니 잠깐만 읽어줄게 읽어줄게 트레저 데뷔 1주년 프로젝트 벌써? 트레저 메이커에게 반치는 팬송을 만들어라 전량한 콘셉트 뮤비를 만들어요 뮤비? MV? 오늘 뭐야 애쉬하려고 애쉬하려고 좋아 일단 청량이라고 나와있잖아요 그럼 EDM이네 네 BPM이 100에서 120으로 가야겠네요 뭔가 근데 그런 노래 YG 선배님들 중에서도 그런 거 많긴 하지 민호 선배님들의 그 뮤비스타? 뮤비스타 기다려 저도 기다렸어요 어 나도 기다렸기 때문에 아 너 아이콘이 겠지? 저 아이콘이 겠지? 아 저도 그러면 그거죠 청량으로 곡을 쓰니까 언제 들어도 가볍게 들으실 수 있게 좀 약간 라이트하게 쓰는 거 같아요 스놈 모션이랑 조금 상반된 느낌이면 좋겠긴 해요 어 그러면 패스트로 갈게요 패스트로 갈게요 패스트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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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송 뭐가 있을까? 팬송 뭐가 있을까? 이제 약간 청량 생각이 나시는 스푼 저는 일렉기타로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네 어 정우씨 기타를 배우죠 짠! 해봐 해봐 배운거 해봐 배운거 해봐 지코드 anne 지코드 해볼게 그나마 이마인어 에이 오! 트레저메이커와 하루 이제 마지막 하루 어이, 마지막 하루? 야야야야 You're my 내가 방금 Oh My God 들으면서 생긴 좋은 생각인데 약간 제목이 정말 노래 많이 들어가는 줄게, 내가 잘해줄게 그때 있어줄게 또 팬송 또 뭐 있지? 꽃길 꽃길 따라 입을 마주저 그 꽃길은 그때 꽃길이라는 단어가 유행했잖아 그런 것처럼 요새는 그런 거 없나? 무야호 무야호? 무야호 맞긴 하지 무야호가 맞긴 한데 무야는 좀 아닌가 요즘 유행한 단어? 요새 학교에서 무슨 단어 유행하냐? 저메추 저녁 메뉴 주차, 점심 메뉴 저메추, 저메추, 저메추 모르겠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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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네요 좋네요 컷은 약간 이런 식으로 역시 오렌지 작곡가님 그렇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비트 두 개를 들려드릴 건데 둘 중에서 더 마음에 드는 비트를 골라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어허허 뭐야? 어? 시티팝이네요 그렇죠 과연 저희 트레저메이커의 선택은? 이제 구글펌을 통해 비트를 투표를 해주세요 원한다 지금 총 7만 3천 7만 4천 표 한 시간 만에? 네 야 지금 평일 한창인데? 원한다 감사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1번이 56.3% 2번이 43.7% 해가지고 1번이 됐습니다 오케이 하나 둘 셋 출발 여러분들을 향한 저희의 팬송 녹음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탐탐한 척했지만 숨겼던 거야 얼마나 보고파는지 너는 모를 거야 누구야? 누구야? 너는 모를 거야 너는 모를 거야 너는 모를 거야 너는 모를 거야 컨트롤 씨 컨트롤 씨 컨트롤 씨 컨트롤 씨 컨트롤 씨 컨트롤 씨 힘든 일도 그렇지 힘든 일도 힘든 일도 힘든 일도 힘든 일도 힘든 일도 어쩐 일로 아 화내지 마 화내지 마 힘든 일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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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세이 위로해 줄래 메인보컬 아니야 메인보컬? 응 아니요 위로해 줄래 내 품에 기대 내 품에 기대 안녕하세요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맘이 갑갑 해서 완전 좋았어 근데 맘이 갑갑 해서 여기 살짝 더 나와주고 오히려 뒤에가 더 안 나와도 될 것 같아 여기 지금 정환이가 가능하죠 일단 정환이가 힘든 일도 일단 정환이가 여기 일단 정환이 못 찌를 수 있어 힘든 파티긴 해 5천만 트레저 메이커 와야 돼 너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어 잠시만 먹겠습니다 한 번 가만히 갖고 하는 거야 으아악 풀 풀릴 풀 풀릴 기운이 없고 힘이 풀릴 때 풀 풀릴 때 풀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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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풀릴 때 풀릴 풀렸다 풀릴 때 풀릴 때 raum이 없고 힘이 풀릴 때 밥을 먹어도 배가 고플 때 불이 꺼지고 막이 내릴 때 아 익숙해진 외로움과 오케이 오케이 집에 가서 잠을 정할 때 냉 지렀다 방금 위로해줄래 내 품에 기대 용기를 낼게 너에게 용기를 낼게 너에게 우리 약속해 잊지 않기로 해 쉽진 않겠지만 너와 그렇게 내 돈을 찾아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자 좀만 잘 맞춰주면 될 것 같아 네 어떤 말들 너도 부족해 so I go next to you 다시 해볼게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른 음정 두 개 해보겠습니다 가성 얹어보겠습니다 로우 해보겠습니다 화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내일도 널 찾아갈게 그렇게 내일도 널 찾아갈게 그렇게 내일도 널 찾아갈게 내일도 널 찾아갈게 내일도 널 찾아갈게 최애 덕금기 출발 고생하십니다 예 아닙니다 매당 시간 저는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슬립에 그 들었을 때 딱 좋아하는 포인트만 나오면 되겠어요 멤버별로 딱 그런 걸 보고 싶어할 것 같아서 완전 저희 끼리만 하는 것 같아요 새로웠다고 했는데 진짜 새로웠어요 좋아 좋아 제일 많이 먼저 할 수 있겠습니까? 되었지요? 드라마 드라마 여기 카메라 여기에요 여러분 오늘이 몇일 며칠인지 아세요? 7월 7일 맞습니다 저희 오늘으로 해서 딱 한 달 뒤에 저희 데뷔 1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뮤직비디오를 찍으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빠르게 게임부터 끝내자 저 개인적인 의견 하나 내도 돼요? 가사를 가사 자막 띄워지는 거를 저희 송글씨로 아 이게 정우야? 약간 보석한 마지막 그거 아니야? 편지 옆에 이렇게 써져서 나오는 거 약간 생동강 넘치게? 어 그치 자아 우리 그거 정해야 돼 스팟 정해야 돼 일단 처음 루토인데 아니 우리가 얘기하다가 너 혼자 갑자기 그냥 하는 거지? 카메라 무빙? 갑자기 미안 미안 어 혼자 하는 거지? 우린 멈추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 우리가 어느 순간에 타이밍을 얘기하다가 좋다? 카메라 무빙이 이렇게 오면서 이거예요 어 살짝 긁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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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요즘 봐 내 요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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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잘 나오면 근데 이따 뭐 쓰일 수 있는 거잖아 네 아 근데 우리 역할 분담해야 돼 어 저 뭐 연출 저 자신 있거든요? 반사판 이런 거? 네 반사판 이렇게 되면 빛이 이렇게 오니까 아 이러면 내가 찍히는데 루토야 이게 팬 속이니까 너무 안 꾸마도 될 거 같아 가난하게 루토 씨 첫 파트가 미안 미안이잖아요 요즘 바쁘잖아요 근데 미안 미안 나 요즘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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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꾸미는 느낌으로 압구 찍자 먼저 전화기를 이용하면 뭐예요? 꼬압구 들었다가 박수 형은 이제 한 명째다 어 내렸다가 전화를 아예 걸려라 마는 건 루토야 너가 지금 굉장히 바쁜 사람이야 You're so busy 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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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바쁜 남자 근데 이러면 한 내일 새벽까지 찍을 거거든요 잠시만 들다가 한마디 살짝 많은 약간 오디오 갈게요 하쭈 오케이 컷 깜짝이야 오케이 컷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립 달게요 야야 우리가 이렇게 빨라 우리가 다 이렇게 받쳐주니까 왜 이렇게 빨라 레츠고 지금 좋아해요 지금 좋아해요 오케이 컷 한 번만 더 갈게요 너무 좋아요 소지섭 좋아요 지금 일본 영화 같아요 웃지 않으실게요 좋아요 그 이번에는 루토야 그거 한 번 해보자 전화를 받으면서 미안 미안 이렇게 들어가는 바로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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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멋있다 칼박 역시 스파 역시 래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 약간 이런 바이브 어때요 약간 앉아서 하는 바이브 어때요 근데 정우 씨 여의로워서 한 번 쪄주세요 반사판에 지금 좋아요? 지금 좋아요? 지금 좋아요? 이대로 갈게요 둘이 치우는 게 정우 좋아? 정우 어디 본 거 있어? 아 진짜 하는데 아 지금부터 그냥 감정이입해줘 소희가 정우 씨 한 번 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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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잘해주고 있잖아 괜찮아요? 저는 아니고 아이돌 여기에요 도영아 너 왼쪽이 잘생겼어? 오른쪽이 잘생겼어? 다 잘생겼다 일뜻 저는 둘 다요 둘 다? 어 다 잘생겼어 너 맘대로 해 도영판 아..어디요? 아 그런거 굳이 안해요 도영아 연습하고 힘든거에요 지금 좋아요 그렇지 우와 나비 우와 대박 나비 괜찮다 이거 완전 예쁘다 계속해 연기 계속해 잡아 나비를 잡아야지 그렇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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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요 아싸 아싸 해야지 아싸 아싸 와 파이어 도영아 한 번 앉아줘 도영아 한 번 앉아 감정 좀 죽여 한 번 앉아 감정 좀 죽여 좀 더 그렇지 도영아 도영아 옆으로 기회해 옆으로 좀 더 좀 더 옆으로 기회 그렇지 한 줄 자 한 줄 자 노래 다 들어와 다 들어와 그게 좋아 도영아 죽여 도영아 죽여 달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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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뛰어 카메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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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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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좋아 야 눈 가리면서 끝 눈 가리면서 끝 오 ну 오케이 홀리크랩 완전 완전 나온다 다리 끝 끝 terminar 정되네 야 짐 싸 짐 짐 리 pain 리 pain 리 eso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좋아 좋아 believe 지금 좋아요 가요! 레디! 액션! 아 준규 형 이거 내가 도와주려고 나왔는데 정우 준비됐어? 예 형 오케이! 정우야 힘내! 좋아! 어디 가는 듯한? 좋아! 그렇지! 그렇게 역동적인 것도 필요하긴 해 맞아 맞아 잘 믿게 아이돌이야 어디 갔어? 어구 갔어! 우리께! 오케이! 오케이! 굿굿! 이제 슬슬 나올 준비해 마시오! 그렇지! 아 귀여워! 귀여워! 귀여운 거 내주세요 귀여운 거 마지막 기전 해주세요 마지막 기전! 김윤이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귀여워! 지금 멀어서 멀어서 틀린 거 봐 저거 너 파트야! 너 파트야! 너 파트야! 너 파트야! 너 파트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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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조금 그 그것도 잡아야 될 것 같아! 릴렉스도 좀 칠아웃도 필요할 것 같아! 멋진 거 멋진 거! 너무 밝아! 좀 진중한 것도 필요해! 아니 그... 그러니까 좀 진중한 거! 칠아웃 하는 거! 칠아웃! 어! 그렇지! 그렇지! 이거까지 해! 이건 해! 이건 해! 어 그래! 자 지금부터! 지금부터! 좋다! 역시 아역이야! 아역은 달라요! 후! 자 이제! 하나 둘 셋! 액션! 에이! 지금 좋아요! 형도 좋아요! 이쁘어요! 에이! 에이! 오! 좋아요! 이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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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이쁘다! 야! 좋아! 흐흑! 좋아요! 그대로 나가버릴까? 오케이! 후! 좋아요! 정환이가 여기서 이렇게 하겠지? 하고! 뭐 약간 이렇게 하겠다? 이거 무조건 할 것 같아, 정환이. 이거 들 것 같아, 이렇게. 어, 어. 안을 수도 있어. 그냥 이렇게 할 것 같아. 이것도 쓸 것 같아, 정환이. 아, 했다. 마르치. 탁, 움큼 만든다. 좋아요! 그렇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 정환아, 카메라 가렸다가 다시 해가지고 잉크해보자. 가렸다가! 열어가지고 잉크! 야, 너무 가깝잖아. 너 했다가 초점 잡고! 그렇지! 좋았어! 이거 쓸 것 같아, 여러분. 나야, 정환아. 턱을 믿어. 좀 더 잘생겼어. 턱을 좀 내려봐, 턱을 좀 내려봐. 그렇지! 고개를 숙여봐. 잘생겼다. 어, 어, 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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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너무 탐험 좋아. 오, 죄송합니다. 윙크! 저건 못 써요. 안 붙는 삽니다. 아, 제가 그거 해야돼요. 카메라 그거? 카메라! 둘! 와우. 형이 움직이는 거야? 형이 지휘 장구야. 알겠어. 마이 스트로네, 내가? 마이 스트로야. 침대에 누워볼게! 알아서 해. 잘하고 있어. 배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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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입술 뭐야? 저 입술 한 번 들어볼게. 제 입술. 어, 정호야. 그거 입술 겹쳐서 입술에 겹쳐볼게. 뭐라고? 그 입술에 겹쳐볼게, 입술에. 입술이잖아, 그거. 입술 모양, 입술 모양. 입에 댈게. 입에 댈게. 입에 댈게. 입에 댈게. 입에 댈게. 야야야. 좋아. 그렇지. 좋아. 그거야. 처음에 멋진 척 좀 할게. 멋진 척. 그렇지. 웃지 말고 웃지 말고 웃으면 안 되지. 다리 길다! 웃으면 안 되지. 그 커튼 이용해볼게, 커튼. 그거 안에 들어가서 까꿍 해볼게, 까꿍. 까꿍. 좋아. 되잖아. 이거야. 야, 좀 웃기게도 하지마. 안 웃겨, 안 웃겨. 알았어, 알았어. 좋아. 카메라 봐주고 살짝. 좋아. 살짝 웃어주고. 좋아. 하트 잃어버리면 안 되지. 까먹으면 안 되지. 기지개 뺏기, 기지개. 기지개, 기지개. 기지개. 아, 배꼽. 아, 카메라 형. 아니, 카메라 형 배꼽 찍으면 어떡해요. 정우야, 그거 아니야. 아직 안 했어, 아직 안 했어. 정우야, 웃어봐. 정우야, 그거 아니라고. 야, 카메라 롤. 액션. 어리어, 온. 루토 파트가 시작되면 과일 박스를 앞으로 엎어. 엎어.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추워, 추워. 집권한 다음에 열이해, 열이. 뭐 주네? 만들어주는 거야, 네가. 중간중간에 카메라 보면서. 그렇지. 아, 그건 또 뭐야? 안 시킨 거 하지마. 야, 웃지마. 야, 야, 야. 아니야, 아니야. 화내지 마. 아, 등이 좀 간지럽네? 아니야. 아, 등이 좀 간지럽네? 그럼 뒤로 돌아야지. 너였어? 긁어줄래? 너였어, 해야지. 그렇지. 아, 오케이, 그래. 아, 간접해지 마. 컨셉이 어떻게 되는 거지? 몰라, 그냥. 오케이. 아, 너 이렇게 귀여워하면서 볼 꺼지 마, 볼. 너 재혁이 형이야? 약간 이런 느낌. 아니야. 좋아요. 지금 좋아요. 아니요. 아니요. 어, 지금 좋아요. 지금 좋아. 지금이야. 아니요. 아니야.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다음 버스 갈게요. 일단 멋있는 척 하고 있을게. 신발 벗을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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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카메라 한번 봐줘. 리듬은 안 탈게. 로봇 춤 한 번만 할게. 로봇 춤 한 번만 할게. 로봇 춤 바로 출게. 좋아, 좋아. 그대로 차에 탈게. 그대로 차에 탈게. 그대로 차에 탈게. 아, 앞으로 탈게. 앞으로 탈게.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지금이야. 지금이야. 카메라 한번 봐주고. 좋아. 좋아. 한 번 웃어줄게. 한 번 웃어줘. 한 번 웃어줘. 한 번 웃어줘, 카메라 보면서. 이빨 활짝 보여야지.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리 와볼게. 이리 와볼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어깨 너무 맞게. 자연스럽게 어깨 너무 맞게. 자연스럽게 어깨 너무 맞게. 잡고 돌아갈게, 잡고. 카메라를 이렇게 하고 돌아갈게. 어, 이렇게. 이렇게 기대가지고. 네가 갈게. 그렇지, 기대가지고. 가면서 데리고 갈게. 데리고 갈게. 다시 앉을게. 손으로 가려줘. 그렇지. 컷! 솔직히 레전드였어요. 사이 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제가 다. 저랑 정우가 만든 겁니다. 플랜트 찍겠습니다. 로우! 액션! 유주 씨, 우선은 김준규 식으로 가볼게요. 좋아요, 완벽해요. 좋아요, 완벽해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야! 그쵸? 하나, 둘, 셋. 로우 액션! 약간 지드래곤 선배님의 삐딱하게 하죠? 약간 그런 느낌 부탁드립니다. 그거 아니야! 야, 윤지혁 바이블를 자켓 살짝 벗어줘. 자켓 벗어! 자켓 한 쪽만 벗어! 그래, 정우야, 가. 자켓 한 쪽만 벗어! 자켓! 야! 자켓 한 쪽만 벗어가지고! 입술 깨물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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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케이, 오케이. 저기 전화! 뒤에 전화기! 좋아. 윙크! 컷! 컷! 컷, 컷,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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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레츠고! 오케이스 형이 사달리 잡았다. 와! 와! 안 해봐. 에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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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귀를 내고! 아, 귀를 내고! 엠리まで 아니라, 잠깐만! 에비데이 못 썼 principio. 아유! 어, 여기! 우유어우 자, 가벼게. 이렇게 가져오는 거 같아요. 잠깐 있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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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심하다. 야 이거 좋다. 밑에 한쪽. 아래쪽으로. 다가가. 다가가. 뭐해. 아 어. 라코스테이 뭐 어떻게 해. 1주년을 똥 때릴수면 어떡해. 1주년을 똥 때릴수면 어떡해. 여러분. 예. 1주년 저희 패스톤 뮤직비디오 촬영이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데뷔한다고 브이라이프 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1주년이 됐네요. 시간이 엄청 빨라. 진짜. 지금까지 저희랑 같이 달려와주신 트레저 메이크업 분들한테도 엄청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진짜. I love you. I love you. 저희는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좋은 노래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그때까지 모두 본건강에 잘 지내고 계세요 여러분. 맞습니다. 마지막 트바 해볼까요? 그 곧 만나자구요. 오케이. 하나 둘 셋. 1주년! 1주년! 2주년! 2주년! 2주일. 3주년! 1주년! 1주년!